정병은을 구속하라 정병은을 구속하라 정병은을 구속하라 돈 주고 맘 주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장기야 장기야 자 сказ 교포 우리 존경하는 정영훈 목사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강진아, 강진아, 강진아 우리 아저씨가 안전벌리 보고 많이 몸을 사리시네 우리 김산진 대표님이 안전벌리 보니까 몸을 많이 사리시네 정벌곤이 무섭다! 정벌곤아 깜빡 가자! 우리 깜빡 가자! 규성경을 펼치다가 규성경에 깜빡 가자! 말 왔어! 너 왜 이래? 말 왔어! 말 왔냐고! 정벌곤아죠! 놓쳤어! 너는 뭐가 이래! 나님이 일곱분에 선물로 달려가도 아멘 하시겠다고요? 정벌곤아 구석하라! 똑바라! 주신을 사주한테... 뭐라고? 네, 진압을... 목사가 말이야! 어? 창경아 뭐야? 창경아! 왜? 나도 하나님이랑 불할 친구 먹고 싶다! 정벌곤 벗사님! 하나님과 불할 친구들을 먼저 달려주시지요! 아멘! 국뿌시마산 오염수로 세례를 받아요! 국뿌시마산 오염수로 축하를 해요! 국뿌시마산 떡과 포도주로 성반찬을 해요! 그러면 이게 새우의 만찬이에요! 아멘! 우리 김상길 대표님도 국뿌시마산 오염수로 세례를 받아요! 아멘! 강사랑 원조! 신하여! 아멘! 신동국뿌시마산을! 국뿌시마산 떡과 포도주로! 모든 것이니까 더욱뿌! 국뿌시마산 떡과 포도주로! 모든 것이니까 더욱뿌! 모든 것이니까 더욱뿌! 대단히 받으세요! 대단히 받으세요! 대단히 받으세요! 대단히 받으세요! 대단히 받으세요! 대단히 받으세요! 아! 경부시 너무 이끌어! 경부시 너무 이끌어! 한 10만발 유출했다고 해서 너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해! 여보! 여서 우리 국뿌시마산 떡과 오니까 오십만발 주워달라고 했다고 하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 부챗군이란 말이야! 아멘! 너를 부챗군으로 나를 주킬포탄에 팔아먹었어! 아멘! 그럼 나를 물러주킬간단 말이야! 아멘! 나는 궁금해! 물러주킬거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앉아서! 어? 그러면 누구를 주워하라! 누구한테 중에 한번 만들어! 어? ! 너흥띵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형이 형이 형이란 말 믿겠어! 저어! 여기가! 주 옥순은 기가 죽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대신 공부예요 전광훈 목사님께서도 하나님과 섹스하는 것이 그러면 말이요 우리는 우리는 유리성교의 타도시 피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시크 놀아가 유리성교는 대신하라